설치를 위해서 먼저 넷기어 나이트워크 앱을 설치해 줍니다. 나이트워크라고 검색을 하면 되고요.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을 셋업 나이트워크를 누르고 와이파이 공유기로 선택을 한 다음 포장해 있던 QR코드를 스캔 인증이 됐고요. 모뎀을 다시 연결하고 전원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현재 전원이 켜지고 디지털 연결 중이죠. 노란 원포트에는 모뎀과 연결해 주고요. 나머지 겉면부분 중에 하나를 유선 PC와 연결을 해줍니다. 어댑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주고요. 따로 전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결하면 부팅이 시작이 됩니다. 주황색 LED가 들어오면서 부팅이 시작되고 있죠. PC에 네트워크를 연결했다고 알림이 뜨고요. L를 눌러 연결해줍니다. 이거 연결이 되고 본지에서 녹색 LED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임보드 들어왔으니 다음을 눌러 진행을 하고요. 연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면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제 와이파이 연결로 들어가서 넷키어 암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연결이 완료됐고 다시 뒤로 가서 설정을 들어가 연결과 와이파이 연결을 했다고 누르면 공유기가 감지가 되고 구성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 그 다음은 걸리자 암호를 생성을 합니다. 요구사항 세 가지를 충족을 해줘야 되고요. 지문 추가를 하고 싶으면 지문 추가를 보안 질문 설정 두 가지를 해줘야 하고요. 그러면 마무리 연결을 해주고요. 그럼 펌웨어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펌웨이 완료됐고요. 다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처음 실행이 되면 보안을 위한 평가판 암호보안이 실행이 되고요. 이전과 달리 모두 한글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대시보드 화면 위부터 살펴보면 알림 062 이미지를 누르면 공유기 정보가 나왔고요. 업데이트 재부팅도 가능합니다. 정치 관리자를 누르면 현대 연결된 유무선 연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암호 기능에 포함된 세큐리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누르면 넷기어 암호 투 디펜더를 설치하라고 뜹니다. 설치를 해 주고요.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했으면 얼로우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검사를 눌러 기기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봅니다.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이런 자세한 검사 기능을 지원하고 외포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VPN 기능 설정 메뉴입니다. 라이트워크 앱에 보안 기능을 누르면 텍기어 암호 인터넷 속도 특정 기능을 지원하고요. 와이파이 분석 기능 기능 홈 테스트 네트워크 상태 채널 간섭 채널 그래프 신호 그래프 기능을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설정 메뉴 스마트 커넥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게스트 네트워크 설정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 설정 계정관리 재부팅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